데코용으로 이렇게 끝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볼래. 완성! 와 맛있겠다. 좋아 좋아. 저기 닥터피쉬 좀 뿌려야 되는데 닥터피쉬. 아래에 이렇게 모이는 건데. 와인 한 잔 먹으면서 맨 끝에다 태블릿 피셔 하나 놔두고 요즘 영화 보고 얘기하면서 한 잔 마시고. 어떻게 해. 한 두 셋. 너무 작아. 오.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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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이게? 감성 감성. 우리 좀 약간 있어보여. 원래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유빈 씨가. 호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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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본 거 있어. 좀 잘 따랐다 방금. 본 거 있어. 쪼러로. 진짜 힘든데. 너무 예뻐. 색깔 너무 예뻐. 우리 둘은 이제는 위하여. 재밌었다. 뭔가 실제로 한 달이라는 시간이 생기면 난 진짜 걱정 올 것 같아. 진심. 그냥. 이 느낌. 이 나무 냄새. 이 분위기. 이 조명. 그냥 여기가 너무 좋아. 그냥 나 여기서 쌓을 것이고. 그쵸? 여기서 별도 볼 수 있어요 언니. 위에 봐봐. 이렇게. 원래 고성이 언니 알아요? 고성이. 별 보는 게 진짜 예쁜. 와 진짜? 응. 저거 진짜 별이다. 반짝하고 잠깐 안 보인 별이야. 그래? 응. 너무 예쁘죠? 칼 나올까? 난 저 별이 가리비를 보인다. 별이 반짝반짝 가리비가 떠 있네. 이 형 또 가겠네. 언니. 이런 구도는 어때요? 새롭게? 좋은데? 맛있다 유빈아. 나는 97년생 MG야. 맛있죠? 원래 MZ가 아니라 MG야? 원래 MZ가 아니라 MG야? MZ라고 하면 언니 진짜로 왜? 왜? MZ라고 하면 왜? 왜? 진짜 아닌 거예요. 그래? MZ가 진짜 아닌 거예요. 나 계속 아까부터 MZ라고 했는데. 뭐야? MZ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 MZ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혹시 발음하고 계세요? MZ라고 하세요? MZ라고 하세요? MZ 처음 들어보는데요? MZ? MZ인 줄 알았어. 가제트 이런 걸 알겠네. 가제트 이런 걸 알겠네. 가제트. 가제트 이런 걸 알겠네. 가제트 이런 걸 알겠네. 가제트 이런 걸 알겠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